2024 공화경선의 두 번째이자 첫 번째 직접 투표한 뉴 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포인트 차이 압승으로 개막 2연승을 거둬 독주체제 대세론을 일찌감치 굳히고 있습니다. 뉴 햄프셔주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만4천여표를 얻어 54.5%를 득표했으며 헤일리 전 주지사는 12만9천여표 43.2%를 얻어 11.3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연설에서 헤일리 후보는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조서를 보내고 아이오아 코코스에 이어 뉴 햄프셔에서 연승한 후보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물론 배학관 탈환까지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76년 이래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오아 코코스와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 등 개막전 2연승을 한 첫 후보라는 기록을 세워 배학관 재입성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다 경선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으며 다음은 스위트한 사우스캐로나이라면서 경선 레이스를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이어 트럼프 시절에 공화당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이번에도 트럼프를 후보로 친명하면 두 80대 후보들의 싸움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뉴 햄프셔주에서 당초 18래지 22포인트 차이로 밀리는 것으로 조사했던 지지율 조사보다는 격차를 11포인트 차이로 좁혀 중도 사태 압박을 일축하고 경선을 지속할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배정된 대의원 22명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명, 헤일리 전 주지사가 8명을 얻어 두 곳을 합하면 트럼프 31명, 헤일리 16명을 확보했습니다. 공화 경선에서는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과반인 1,215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공화당의 다음 경선은 2월 8일 네바다 대의원 26명과 버진 아일랜드 대의원 4명 등 두 곳의 코코스로 치러집니다. 주요 맞대결은 2월 24일 사우스 캐롤나나 대의원 50명과 2월 27일 미시건 대의원 16명 등 두 곳의 프라이머리로 펼쳐집니다. 니키 엘리 전 주지사는 자신이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우스 캐롤나이나와 뉴 햄프셔와 비슷한 분위기인 미시건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역으로 이들 두 곳마저 패배하면 중도하차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